실례지만 우리 세운근에게 무리한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싱어송 라이돌로써 저 글자들을 지금 생각나는 멜로디에 넣어서 한번 살짝 불러준다면? 직흥적으로 직흥적으로요? 안녕, 비 오는데 걱정돼서 문자 해봤어 여기까지만 짧게 그냥 너무 만족이다 와 대단합니다. 우에서 U를 창조하시네. 또 여기서 우리 엑시 가만히 있을 수 없죠? 이거 랩으로 갑니다. 랩으로! 랩으로! 그냥 슬픈 랩! 개인적으로 라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. 리듬과 히트박스 유빈이 가능하죠? 드랍 더 빛! 5, 6, 7, 8 안녕 비 오는데 걱정돼서 문자 해봤어 우산은 잘 챙겼나 추워하지 않으려 나 그리워서 문자 해봤어 보고 싶다. 이게 또 비트가 빠지고 난 후에 보고 싶다. 진짜 민망해. K가 트로트로 갑니다. 가나요? 하나씩 한번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넷! 안녕 비 오는데 걱정돼서 문자 해봤어 오 이거 방금 쓰세요. 우산은 잘 챙겼나 추워하지 않으려나 그리워서 문자 해봤어 보고 싶다! 이거 대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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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